정체치운입니다. 정체치운입니다. 오, 정체치운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쭉쭉! 쭉쭉! 스타일리사촌 반갑습니다. 개그맨 겸 패션을 사랑하는 남자, F.A.G.O. 전원규입니다. 오늘 아이템은요. 바로 네크리스인데요. 보테가 베네타의 네크리스. 무료 가격이 131만원! 131만원! 하지만 뮤즈온의 액세서리는 항상 그 이상의 가격과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느낌인데요. 이쁘죠? 너무 이쁘지 않아요? 가격까지 알면 너무너무 이쁘죠?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제품 관심 있으시면 매장 이름이라든지 핸드폰 번호, 제품명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전화 주셔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줍줍사인삼촌을 통해서 구매합니다. 라고 하면 좀 더 좋은 혜택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니가 착장을 한 액세서리는요. 액세서리는요. NN082 길고 심플한 펜던트 골드 실버입니다. 4층 917호, 918호 달리아에서 줍줍을 했어요. 반지는요. RR009 골드 실버이고요. 4층 917호, 918호 달리아에서 줍줍했습니다. 귀걸이는 달리아 4층 917호, 918호 느낌이 기존에 봤던 아이니가 아니야. 드라마의 주인공 김소연씨 같은 느낌이네요. 좀 약간 있어 보이나요? 고품격이다. 악세서리의 장점인 것 같아요. 줍줍! 이번에 만나볼 악세서리는요. 러블리한 하트 제품명은 NN081 골드 실버 4층 917호, 918호 달리아 미노 불편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하트는 그냥 약간 클래식한 것 같아요. 서양 문화가 들어왔을 때부터 하트는 지금까지 유지될 거예요. 줍줍! 이번에 착용한 거는요. 체인 목걸이입니다. 체인 목걸이 NN148 4층 917호, 918호 달리아에서 줍줍했고요. 반지는 아까 똑같이 달리아에서 RR036 골드 실버로 나눠졌습니다. 22291 4층 917호, 918호 달리아입니다. 체인이어서 되게 투박할 것 같은데 오히려 되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엄청 가벼워요. 그냥 클립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활동성도 좋겠네. 줍줍! 이번에 착용한 거는요. 스마일 펜던트입니다. 펜던트가 살짝 웃고 있는 미소죠. 골드와 실버 4층 917호, 918호 달리아에서 줍줍을 했어요. 귀걸이는 22316 달리아에서 줍줍을 했고요. 나비 모양이에요. 이 목걸이랑 이 귀걸이는 진짜 고급스럽다. 품격이 있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세트로. 그리고 제가 착용해봤어요. 체인. 이 정도 정도는 남성분들도 착용하면 어떨까요? 어때 괜찮아요? 네. 나이값 못하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아니요 아니요. 혹시 제 나이 아시나요? 저보다 많다? 네. 정말 착하다. 고맙습니다. 줍줍! 자 이번에 착용한 거는요. NN022 골드 실버 마찬가지로 달리아 줍줍이고요. 그냥 이름이 그냥 독특해요. 그냥 독특한 모양의 펜던트. 귀걸이는 E303 4층 917호, 918호 달리아입니다. 오늘은 모든 악세사리가 따뜻해. 알리아예요. 717호 City ne inexperienced admissions 한 번 12 그리고 우리 모델분들 한번 봐야죠. 이야 멋있네. 진짜 이 정도 배꼽까지 왔네. 근데 너무 예뻐요. 옷이 되게 심플하잖아요. 근데 여기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야 이거. 그냥 입었으면 좀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뭔가 딱 스타일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목걸이를 더하니까. 패션의 마침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야 진짜 우리가 외국 모델들을 보면 교육이 돼요. 플라워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잖아. 화려하잖아. 그러니까 악세사리 하나랑 반지 하나만 딱 착용한 거. 후먼치 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안에가 저도 블랙을 입었지만 블랙이라서 더 이게 돋보이는 것 같아요. 넥 그리스 했을 때. 어머 깜짝이야. 아까처럼 여기 딱 포인트 있고 너무 멋있다. 오늘 다섯 개의 악세사리를 함께 했는데 가격 토탈. 아까부터 계속 너무 가격이 착하다고 그러셔가지고 5만 원? 5만 원. 이야. 다섯 가지의 포탈 목걸이 가격입니다. 바로 38,000원. 딱딱. 네. 아까만. 아까만. 목걸이의 시선이 가야 되는데. 네. 복근의 시선이. 아까만. 이게 남자의 시선과 여자의 시선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뭐부터 보이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살.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네. 감사합니다.